안녕하세요. 또선생입니다. 또선생 수능 영어 기초구문 독해 강좌 OT입니다. 제가 기초구문 독해 강좌명을 프라이머로 지었거든요. 여러분 프라이머가 우리 밑파탕하는 페인트칠 할 때 그거의 프라이머예요. 또 여학생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화장할 때 기초가 되는 거예요. 프라이머라고 하죠. 근데 프라이머의 뜻이 기초인문서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사실 이 영어 이름은 그냥 붙인 거고요. 기초구문 독해라고 저는 계속 부를 거예요. 특히 구분도 빼고 제가 강좌에서는 계속 기초독해 기초독해 이렇게 부를 거거든요. 자 이 강좌는 대상은 정말 영어의 기초가 좀 부족한 학생들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좀 구분이 어려운 학생들 1, 2, 3, 4, 5형식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배운 용어들 그대로 쓸 거거든요. 1, 2, 3, 4,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런 용어들 하나도 안 바꾸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 단어를 그대로 쓸 거예요. 그거를 조금 조립해주는 강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영어 기초가 조금 많이 부족해서 점진적 독해 수강하고 문제풀이 수강하고 싶은데 선생님 제가 아직 너무 노베이스라서 기초를 잘 몰라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자 저희가 다음 독해 강좌가 점진적 독해 강좌가 있거든요. 이거는 수능에 나오는 수준의 독해예요. 평권 기출 문장을 가지고 점점점 뼈대에서 점점점 거품이 붙어서 길어지는 강의를 하는 건데 이거 하려면 어느 정도 주어, 동사, 목적, 보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또는 관계절 또는 우리 이런 문제풀이에 필요한 정도 수준의 두 줄, 세 줄 독해하려면 이런 독해에 필요한 기초 개념과 용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점진적 독해랑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게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조금 쉬운 문제, 쉬운 예문들을 가지고 독해에 필요한 기초 개념과 용어 정리를 해드리는 강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바탕 한다고 해서 밑바탕 칠한다고 해서 프라이머 이렇게 강의를 지었는데 그냥 기초독해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죠? 자, 그 점진적 독해. 이 다음 강좌 사실 독해의 메인 강좌는 점진적 독해예요. 정말 평권 수준의 평권 6월, 9월 수능 기출 문제들 가지고 독해를 해드리는데 거기에 가면 여기에 노란색 표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서는 문장의 필수 성분들,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 문장의 뼈들이 이루는 필수 성분들을 흰색이고 수식어, 거품들이 껴서 저희가 수식어, 거품들 제가 점진적 독해를 해드리겠지만 전치사구나, 부사나, 관계절이나 우리 분사들 그걸 위주로 점점점 길어져서 정말 평권의 문장들 가지고 독해하는 게 점진적 독해라면 기초 독해는 여기에다가 노란색을 쳐놨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개념들을 용어랑 같이 설명을 해드리는 강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쉬워요. 근데 이 쉬운 게 필요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걸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좌가 10강밖에 안 돼요. 되게 짧고 컴팩트하게 여러분 독해에 필요한 기초 개념과 용어 정리를 제가 이 강의에서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짧은 문장부터 점점 긴 문장으로 점점 길어지는 독해가 점진적 독해거든요. 점진적 독해 강좌 보면 여기에 노란색 쳐져 있어요. 근데 이 기초 독해 강좌는 제가 노란색 어디 쳐놨어요? 여기다 쳐놓은 거예요. 이 짧은 문장이 면하면 문장의 필수 성분이라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의 뼈대를 이루는 것들 문장의 핵심 성분들에 여기에 거품들이 붙어서 문장이 길어지는 건데 이 거품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 짧은 문장 얘네가 결국 코어니까 얘네들에 집중하는 강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좌의 추천 대상은 정말 영어, 이거는 학년이 상관없어요. 고3, 재수생, N수생 뿐만 아니라 고1이나 고2나 좀 더 영어의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중등이 들어도 충분히 괜찮은 수업이에요. 왜? 독해에 필요한 기초 개념과 용어를 정리해주는 강좌이니까요. 자, 제가 근데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듣는다고 수능 문제 하나도 안 풀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수준 가지고 수능 난이도의 독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정말 기초 구문 독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 강좌, 기초 구문 독해 강좌 10강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독해에 필요한 기초 개념과 용어 정리를 다 한 다음에 이 강좌 다 듣고 나서 점진적 독해로 가세요. 점진적 독해 충분히 하시고 점진적 독해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직접 점점점 짧은 문장에서 거품 붙어서 점점 길어지게 재밌게 수업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 강좌 수강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디에? 여러분 수능 문제 푸는데, 여러분 성적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기초 구문 독해 강좌를 프라이머라고 안 부를 거예요. 그냥 사실 프라이머라고 부르기 위해서 좀 쑥스러거든요. 근데 뜻은 알겠죠? 밑바탕, 우리 기본이 되는 밑바탕치를 하자. 기본 입문서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기초 구문 독해 또는 기초 독해라고 제가 계속 부를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근데 이게 꼭 필요한 학생이 있을 거라고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독해에 필요한 기초 개념이나 용어 정리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강좌를 만들고 교재도 되게 78페이지, 80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되게 얇고 강좌도 10강으로 적으니까 이거 빨리 금방 들으시고 여러분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용어들 여러분 뭐 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우리 관계 대명사 이런 거 다 알아요. 여러분 그거 근데 아는데 흐릿하게 돼 있는 그 개념들을 제가 이 강의에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빨리 정리하시고 점진적 독해로 넘어오세요. 점진적 독해가 진짜 실전이거든요. 점진적 독해 끝내시고 문제풀이 강좌로도 4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거 다 들으시면 여러분 올해 수능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알겠죠? 자 또 선생 수능 영어 프라이머 기초구문 독해입니다. 10강밖에 안 되니까 저랑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